안녕하십니까 경진인혜입니다 허스크바나 컴비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스크바나 컴비캔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즐을 보시면 잠김 그림과 풀림 그림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노즐이 눌리지 않게끔 잠금 위치를 놓으셨다가 연료를 주입할 때에는 풀림 쪽으로 돌려서 주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인오일 쪽 노즐도 마찬가지로 잠금 그림과 풀림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잠김 그림으로 놨다가 오일을 주입할 때에는 풀림 그림 쪽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해 보시면 주유수 표시 쪽에는 엔진오일 혼합 연료를 넣으시는 거고요 날 표시가 있는 곳에는 체인오일을 넣습니다 수납 공각이 있어서 체인이나 콤비네이션 게이지 또는 구리스 펌프 같은 거를 넣어서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야슬이나 공구 같은 거를 수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양쪽이 투명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료의 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료 노즐과 체인오일 노즐을 끼워 보겠습니다 먼저 연료 캡을 열어주신 다음 연료 노즐을 이어줍니다 다음 체인오일 쪽 캡을 열고 연료 노즐을 끼워 줍니다 연료 노즐에 보시면 잠긴 그림과 풀림 그림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잠긴 그림 쪽으로 노즐을 맞춰 놓고요 그리고 연료를 주입할 때는 풀림 쪽으로 돌려 주십시오 엔진톱에 연료를 공급하기 전에 먼저 노즐을 한번 눌러 주셔서 통 안에 있는 가스를 배출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톱에 연료 캡을 여시고 노즐을 갖다 대신 다음 꾹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넘치지 않고 연료통에 연료가 채워집니다 청인 오일도 오일통에 꽉 차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이상으로 허스크바라 콤비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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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